1. 성취와 힐링 도량 성취와 힐링 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정법 채널의 주인공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들이야말로 친정, 깨어있는 엘리트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국포화를 위해서 주의, 구독권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포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불교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우즉가, 리즉정입니다. 만난 즉 아름다운 일이요, 헤어진 즉 고요한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만난 즉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하고, 헤어진 즉 고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엄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유튜브 방송 정말 유익합니다. 특히 멤버십에서 경전 배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요즘 하시는 천수연 강의 너무 좋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세간에서는 집안 제사가 일주일 내에 있으면 남의 상갓집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다녔는데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기도 참선하는 불자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불자는 무가의 즉 걸림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불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이 방송을 듣는 불자님들 중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찝찝하다면 상갓집에 갔다 오면서 법당 들렀다가 집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금강경을 3독이나 7독에 오면 더더욱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신을 직접 보는 일만 없으면 심지어 제사 당일날 상갓집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 참선을 늘 하시는 불자들은 보살심이 발동하여 오히려 초상 등 구전 일들에 동참함에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젊은 예배 참선을 하루 2시간 이상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초연해지고 두려움,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내공입니다.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단문단답 16, 단문단답 139를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생활 본문을 매일 듣고 주위에 공유하는 유튜브 불교대학 왕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화장실과 주방이 가깝거나 마주 보면 안 좋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엌이 재래 화장실과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상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면 화장실 앞에 커텐을 하나 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잘 닫고 변기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어줍지 않게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풍수지리라는 것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공동묘지였던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사는 세월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복을 부르는 주방 인테리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님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수행의 참맛을 느끼고 있는 불자입니다. 절에 오래 다니긴 했어도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참선 등 5대 수행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수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수행정진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책이나 유튜브 방송이 주는 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덜 떨어진 사람들에게 가끔 듣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니 닦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언론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솔깨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 즉 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참나 참마음은 항상 떠있는 태양처럼 본래로 환하고 밝습니다. 그러나 무시검내로 익혀온 악업과 번뇌가 장마철의 짙은 구름처럼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 구름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부타성 본래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중생성 업성에 비중을 두고 정진하는 것이 마음닦음이오 수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중생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가르치는 팔정도 37조도품 등이 다 중생으로서 닦아야 하는 수행이론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셨고 모든 조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참선 명상 등을 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제절로 깨달음이 열린다는 말은 궤변입니다. 중생의 몸을 바꿔서도 그 어떤 정진의 힘도 솟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중생일 뿐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후일의 특집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비불교적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대수행을 하루 두시간 이상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마음의 빛깔이 달라지려면 제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기도 명상하면 얻는 이익 총망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공부함으로써 얻는 아홉가지 이익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스님을 통하여 불교에 입문하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손자가 쓰던 장난감이며 옷이 있습니다. 놔두었다가 태어날 다음 손자에게 줘도 될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은 다 없애는 것이 좋을까요? 예 저도 거사님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정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에 태어날 손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손자와는 어떤 연결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로 간 손자의 흔적을 다 지우십시오. 장난감, 자동차 등도 다 없애시고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도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손자를 위해 연보를 하고 사경해 주십시오. 병약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손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튼튼한 손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올리는 봉사자입니다. 마지올리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긴 질문인데 주셨습니다. 상단 수미단에 올린 불교의 마지 뚜껑을 열고 물러서서 공손히 반배한 후 집전하는 스님께 반배를 생략하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상단 추건이 끝나자마자 신중단으로 퇴공한 후에도 역시 물러서서 신중단에 공손히 반배하면 됩니다. 이로서 끝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매일 1독씩 하는데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금강경을 1독이 아니라 3독씩 하시고 보왕산매론을 매일 하루 한 번씩 읽으십시오. 보왕산매론은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올려져 있으니 들으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읽으실 때도 제가 한 금강경을 꼭 들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보왕산매론 시리즈 본문을 다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할 때 부치는 마하를 제가 직접 서서 부쳐도 되나요? 된다면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예 빨간펜 경면조사 등으로 직접 서서 앞에 두고 3일간 항마지는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21독식 외우십시오. 제가 한 영부를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현관문 위에 또는 거실문 위에 정성껏 붙이시면 됩니다. 많은 질문과 많은 좋은 글들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창건이념으로 사이버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불교대학의 모든 경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최소금액인 월 2,99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신 후 4년 되면 한국불교대학 졸업장 법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선어록 등을 체계적으로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 케이부타 빌리지에서는 현재 33미터 동해안 최대 부처님 몸속 급당 대와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와부를 모시는 기회는 일평생 헌치 않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평화 성취여에 가피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와불 부처님 점화식은 12월 24일 오후 2시 이고 부처님 몸속 법당 낙성식은 내년 4월 14일 오후 2시 입니다.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권선하시어 거룩한 불사가 원만 회양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권선 보살 권선 보살